이게 기본 가격인데 여기는 이제 미소국이 있기 때문에 200원 추가한 거야. 나는 이거에 밥 추가. 여기는 단품으로. 이런 거 추가해야겠네. 그렇지. 이 집이 난 최고의 만점이 된다고 봐. 진짜? 가성비가 너무 좋아. 그래. 만 원에. 고흥하고 유보하고 같이 있는 거. 이게 뭐지? 어? 잘못 눌렀나 보다. 진짜? 잘못 눌르면 어쩔 수 없어. 나 이제부터 했어. 저 친구 저기 왜 현금 인출하는 데인 줄 알고. 돈 뽑는 거 같은데 지금. 현금 인출이 하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잔돈만 떨어지는 거야. 우와. 가시지 마세요. 왜? 공전 수집하는 친구인가 봐. 뭐 하는 거야? 아니요? 많이 뽑았네. 이게 뭐야? 잠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